안녕하세요. 오늘 달고나 이번 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야 3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그미스로 가는 길을 막아선 요아스가 애굽의 바루누구와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90일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루누구는 여호와하스의 왕위를 패하고 애굽으로 보내버리면서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여 왕을 세웁니다. 이 친애굽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11년을 지내는데 북쪽의 바벨론 왕 누브간네살이 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친 바벨론 정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100일 후 바벨론의 누브간네살은 이 말을 듣지 않는 여호야긴을 잡아가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왕위로 세웁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남유단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70년의 세월이 흐른데 성경은 이 70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리고 바사왕의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 고레스 왕은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칭령을 선포합니다. 역대화 36장은 시드기아에 관한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우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이 경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경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법이죠. 여우 아와스와 여우야김 그리고 여우야김의 아들인 여우야김 그리고 또 시드기아까지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이 차한 한계와 구체적인 요구 앞에서 사람의 기준과 경험은 특정한 역학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만의 특정한 패턴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역대화를 통하에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남유단은 상황과 경험과 기준의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사는 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달고나 이번 주차 마지막 주차인 역대화 36장을 살피면서 우리 역시 이런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역대화 이 말씀을 통하에서 범호의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범호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